나의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를 모른다면 콜레스테롤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여부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를 평가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몸에 바로 적용해 보세요. 지난 영상에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OO식품을 먹으라는 말이 왜 엉터리인지 그 이유를 알려드렸어요. 이 표를 보시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라 그 의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는 평균적인 사람들에 대한 수치를 나타낸 것 뿐이고요.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게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LDL 콜레스테롤이 130이라면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정상 범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위험 수준의 수치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누군가에게는 정상이다,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상승할수록 심혈관질환 발병이 상승한다고 안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딱 하나예요. 바로 심혈관질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가 높았던 사람이라면 LDL 콜레스테롤이 상승하면 더 위험해지니까 일반적인 기준보다 더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알고 계신가요? 생각이 많아지시죠? 보셨다시피 나의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를 모른다면 콜레스테롤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여부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를 평가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몸에 바로 적용해보세요. 이것은 심혈관질환 발병을 상승시키는 위험인자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만일 여기서 해당되는 위험인자 개수가 1개 이하라면 저위험군에 해당되고 2개 이상이면 중등도 위험군에 해당됩니다. 저위험군이라면 LDL 콜레스테롤을 160 이하로, 중등도 위험군은 130 이하로 유지해야 하죠.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HDL 콜레스테롤이 60 이상으로 높다면 해당되는 위험인자 개수의 총 합에서 하나를 뺄 수 있다는 거예요. HDL은 심혈관질환 보호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만일 위험인자가 2개가 있어서 중등도 위험군에 해당되는데 HDL이 높다면 총 위험인자 개수 2개에서 하나를 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총 1개가 되니까 저위험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LDL, HDL 콜레스테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17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위험군인데요. 경동맥이나 대동맥 또는 팔다리 혈관에 협착이 생겼거나 뇌졸중이 생겼을 때 심혈관질환 발병 고위험군이 돼요. 고위험군은 LDL을 70 이하로 낮춰야 하죠. 그리고 이미 심혈관질환이 생긴 상태라면 최고위험군에 해당됩니다. 이미 심혈관질환이 생기신 분들은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최고위험군은 LDL 콜레스테롤을 55 이하까지 낮춰야 하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에 따라 LDL을 낮춰야 하는 정도가 다 달라지는 것이 보이시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요. 바로 당뇨가 있는 경우입니다. 당뇨는 혈관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죠.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당뇨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중등도 위험군 이상의 위험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LDL을 100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당뇨가 10년 이상 됐다면 고위험군으로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LDL을 70 이하로 낮춰야 하죠. 당뇨에 이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들이 동반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는 10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고위험군으로 상승하게 돼서 LDL을 70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만일 당뇨 때문에 막막에 병이 생겼다거나 콩팥에 병이 생겼다면 당뇨에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3개 이상이 동반되었다면 이때는 최고위험군이 됩니다. 바꿔 표현하면 이미 심혈관질환이 생긴 상태와 같은 위험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LDL을 55 이하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중요한 내용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보셨다시피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개수에 따라 위험도가 나뉘었잖아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혈압이 없으신 게 정말로 맞나요? 자신할 수 있으세요? 혹시 1년에 한두 번 체크한 혈압으로 고혈압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닌가요? 혈압이 높게 체크돼도 그건 긴장에서 오른 혈압이라고 회피하고 낮게 측정된 혈압 수치만을 자신의 혈압이라고 인정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고혈압에 대해 잘못된 개념 때문에 고혈압임에도 고혈압이 아니라고 부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지난 3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고혈압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잡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참고해 보시고요. 고혈압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 개수 또한 명확하지 않게 되겠죠. 이 말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를 명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과 같아요. 그 말은 여러분의 콜레스테롤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뜻과도 갖게 됩니다. 건강관리의 첫 번째 핵심은 지금 여러분의 몸 상태를 어떠한지 파악하는 데 있어요. 그래야 그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 주장이 엉터리인지 아시겠죠? 이 주장에는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